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헤 월형 입니다 자 여러분들 vr 게임 타임 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카톤 네트워크 채널에서 리카 모티나 핑과 제이크 약간 그런 만화들 있잖아요 애들용 인데 기괴한거 너무 기대가 되구요 심지어 헝글베쥐 자 가시죠 아 뭐야 목소리가 어 야 아 우워 뭐야 어 약간 처음부터 벽만 느낌나요 나 이런 게임 너무 좋아해 오우호 으 으 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아 скорее! 이건 뭐 이런것도 있냐? 대박 세계 갓 게임인데? 몇개국아이? 저 응 ... accidental 이어가 으 으 오케이 갑시다 아 너무 기대되요 아니 여긴 여긴 대체 어디지 난 그리고 난 어디 있는 거지 비트코인 회사인가 일단 전화가 올리고 있네요 아니 여기가 어디죠? 저기요 아니 아니 잠깐만 아야야 알았어요 뭐 뭐부터 아니 뭐 뭘 해야 되는 거지? 잠깐만 이건가? 이거 아니야 어 안되고 빨간색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어 이거다 이거다 아니 무슨 최신형이다 어 소율성 으흠 으흠 카트리지 오케이 카트리지 말이죠 저한테 맡겨주시죠 위치를 알려주세요 스토리지 아 뭐야 드롭게 드롭게 뭔가 복잡하네 하나 둘 셋 어.. 어.. 축하해.. 여기가 없어졌어.. 왜 여기가 없어졌어? 이게.. 여기가.. 오우! 이게 회사의 왕따 시스템인가요? 케빈? 케빈? 이거..이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아아아.. 기다려봐아.. 이거겠지 뭐.. 호잇! 여긴가? 아.. 아닌데? 뭐야 어디야? 여기 있는거 아냐 아마? 알아? 여기 있는거 아냐? 파초?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이거야? 장난하냐? 아.. 이거 때문에.. 아 너들이 여기서 나 데리고 어떻게 해 지금 아아 알겠어 알겠어 아이씨 오 VR고글 바밍 바밍 저는 버츨로 유튜버 오 뭐야 오케인리 뭐야 이거 써보겠습니다 나만의 세계로